김홍중 감독님 나오셔서 황금특성으로 하나님께 은혜 드리겠습니다. 김홍중 집사입니다. 전원가 없으니까 작게 두겠습니다.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르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길어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.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르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말고 공전합시다. 할렐루 아멘 감사합니다.